샘준아 너 어디 갔다 왔어? 응? 기침도 심한데 응? 아휴 샘준이 샘준아 천천히 먹어 기침하는데 아 아나 아 아 아 아 아 기침이 안 떨어진다 아 아 아 아 캔이 막 날아간다 캔이 날아가 캔이 날아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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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여깄네 행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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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어서 안아 야 니가 자꾸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복아 놀자꼬 아줌마가 놀자꼬 지금 아줌마가 놀자꼬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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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또 캔 사야 돼. 다 먹었어. 캔. 쿠팡에서 주문해야 된다. 흐쩐 너희들이 못 보들이라서. 너희들만 먹으면 약속도 아들까지. 그치. 아파트 두 군데나 이겨야 되지. 식구가 얼마라면 안 누워. 응? 요샤아 천재 좀 먹어. 귀찮아. 요샤아 천재 좀 먹어. 귀찮아. 아휴. 아휴. 삼색이 너희마도 새끼 좀 먹이는데. 아휴. 아휴. 식구도 많다. 아휴. 아휴. 캔 한통 다 먹으면. 이틀만에 다 먹겄다. 응? тут. ok 아휴. 아 기순아 끼치 많은데 천천히 먹어 천천히 꺼꺼 아 아 아나 아나 물도 먹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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